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뿌리 스튜디오 사건에 대한 근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스튜디오 사건에 대한 논란 내용을 잊어버리신 분이 있을까봐 아주 빠르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넥슨을 비롯한 수많은 게임 회사의 하청으로서 그림을 그리던 여자 한 명의 sns가 공개되었는데 됐어라는 이 한국 여자는 남자 눈에 거슬리는 말했다고 팸이 그만둘 생각 없다. 은근슬쩍 스리슬쩍 팸이 계속 해줄게 라는 말을 하면서 넥슨과 함께 작업했던 수많은 그림의 매갈 손가락을 집어넣은 이 여자 사건을 잊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건의 근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남현매갈 손가락 사건의 당사자인 됐어라는 여자는 반성은 커녕 일사랑한 진심 왜 깎아내리냐 라는 해명문을 썼으며 그녀는 해명문에서 회사와 함께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말을 남겼죠. 그리고 실제 현직 패미의 발언을 보시면 일감이 뚝 끊겨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있고 그 사건의 당사자 됐어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근데 일 맡기는 회사에서 대놓고 됐어 같은 여자는 작업에 참여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듣는다고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됐어라는 여자는 아직 스튜디오 뿌리에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FM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어라는 여자가 직장 잘리고 손해배상 청구당하길 바랬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헬조선에서 보룡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됐어라는 여자 대신 수많은 FM들이 이 참 교육을 대신 당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FM 기업으로 낙인 찍힌 스튜디오 뿌리는 60%의 계약이 해지되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걸로 밝혀졌고 맥슨 뿌리 사건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진짜 상막해졌다. 뿌리 스튜디오 프리랜서로 가끔 작업했고 요즘은 다른 회사랑 작업이 더 많긴 한데 그 사건 이후로 프리랜서들이 작업해서 보내는 것들에 대해 검수가 너무 깐깐해졌다. 이 업계 5년간 일했는데 저번 주 내내 작업한 일에 대해 왜 이렇게 그렸는지 원활한 이후 손모양 검수에서 다시 보내달라는 연락받았다. 요즘에는 남자 게이머들 수준에 맞게 기괴할 정도로 가슴 키우고 매갈 손가락 안 나오게 그려야 하는 게 열받는다. 미래가 심란한데 일 때려 치우고 코딩이나 배우러 가야 하나 고민스럽다. 라는 말을 하면서 뿌리 사건 이후로 그들 업계에서 정말 많은 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나 우리 회사는 트위터 하다 걸리지 말라 당부하고 다님. 회사와 사생활은 구분하라면서 회사 작업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서 불이익이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더라. 한국 남자가 세상을 망쳐놨어 이제 여자들은 트위터도 못하게 생겼음. 난 게임회사 다니는 여시인데 아예 공문이 내려왔음 사회문제 일으킨 업체랑 하청계약하지 말라고. 시발 fm하는 게 사회문제냐 한 남들아.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 개같이 날뛰며 화가 잔뜩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이 근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석하게도 데서가 참교육 당한 게 아니라 그녀를 품어준 회사가 금전적으로 참교육을 당하고 그녀와 같은 업계에 있는 여자들이 참교육을 당하게 되었는데 정말 당연한 업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회사와 사생활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과거 일베 인증을 했던 소방관이 잘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한여들도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사회에서 고립되고 싶으면 일베 인증 맘껏 하라고 조롱을 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벌레들이 스스로 뛰쳐나와 인증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인증을 하면 그녀들도 일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거르겠다고 2015년도에 말을 했었죠. 일베 하는 걸 인증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걸 한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m 인증을 하면 똑같이 인생이 망할 거라는 걸 그녀들도 알고 있었을 게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 한여들은 회사와 사생활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은근슬쩍 스리슬쩍 fm짓 하던 게 모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작업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녀 때문에 회사 사람들의 몇 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저 여자의 인생이 망했어야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딱 절반 정도 망했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망해버렸네요 어쩌겠습니까 fm을 직장 동료로 둔 게 잘못이겠죠. 그녀의 알량한 사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나서야 이 사건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있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연락을 수도 없이 받는다는 스튜디오 뿌리의 근황과 대서의 근황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fm은 인생 망하는 길이지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의 fm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